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 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들 나는 귀엽고 깜짝깡 여고생 잉순이야 반가워 깨룩깨룩 소줍소줍 그리고 내 뒤에 있는데 친구들을 소개할까해 안녕 너 남자지? 아니야 난 여자야 난 여자야 진짜 이쁘다 너 머리카락 뭐야 이거 땡기지마 지순아 오늘도 잘해보자 우리 그래 엄순아 수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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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 이순이라고 해 너 진짜 여자구나 아 맞지 나 당연히 천상 여자지 나 맨날 이렇게 이쁘게 이쁘다 하잖아 너무 이쁘다 어 그리고 옆에 있은 우리 요로야 안녕 꼭 안녕 나 지욕이 요로루야구 나도 너랑 똑같은 여고생이 반가워 어중아 하지마 옆에 있는 택순아 안녕 난 나야 아니 그렇게 남자 목소리를 하면 어떡해 우리 여자 컨셉이잖아 여성 중에도 변성기가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나야 어 어 근데 팔 뒤에 이거 뭐야 검은색깔 이건 바코드지 아 그래 어디서 맞고 왔구나 아 어쨌든 그래 어 이거 편집해줘 삭제 반가워 어중아 하지마 하지마 아 그 옆에 있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멤버분들이 여자 여고생이 되어서 네 오늘 이 학교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뾰롱 뭐라는 거야 빨리 앉아 학생 어 뭐야 뭐야 이따 줄썩부를 부르겠다 아니 저희때 안왔어요 삭제 삭제 오늘도 어 여성여성스럽게 수업을 끝내버렸다 오늘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 택순아 택순아 어 안녕 그래 너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순아 오늘 학교 끝났으니까 같이 학교하자 응 어 싫은걸 응 여럿 수순아 왜그래 너 아까부터 너 아까 뭐 숨기는거 같은데 저거 뭐야 저 뒤에 어머머 지켜버렸네 연애편지잖아 애들아 이거 연애편지야 애들아 이거 봐봐 오 깨락깨락 예 야 얘 봐라 얘 연애편지 땐다 아 야 연애편지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라 부끄러워 야 이거 뭐야 이거 연애편지라니 야 어 누구한테 고백하려고 하는거야 어 아 나 사실 나 단식선배 나 좋아하거든 단식선배 어 미호선배에게 고백을 한단말이야 어 도와줘야 되는거 아닌가 어 어 미호선배한테 말하고 올게 어 아 미호선배 할게 아 부끄부끄 어 저희 제 친구 어 수순이가 말할게 있대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어 어 어 어 저 지금 가면 돼? 빨리 가 어 어 다 다 다 단식선배 야 수순아 잠깐만 수순아 근데 일로와봐 어 어 왜그래 어 근데 그건 알고있지 어 우리학교 최고의 싸이코 싸이코 여자 어 어 얀데레인 어 요르르가 단식선배 좋아하는거 말이야 나 좀 무섭긴 하지만 됐어 그래도 너 만약 고백하러가 들키면은 어 얀데레인 어 요르르한테 어 아니야 난 그래도 무섭더러 난 꼭 단식선배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고 말겠어 어 야야야 지순아 좀 말려봐 어 어 아니야 고백하려면 괜찮아 맞아 니가 뭔데 끼어들어 어 넌 뭔데 저기 빠져 그래 지순아 사실 사실 말이야 난 니가 좋아 어 엄순아 따라 나와 그래 지순아 빨리 고백해 어 요르르가 오기 전에 말이야 빠져 단식선배 그 그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쇼 헛쨔 어이 얘들아 어 요르르가 보고 말았어 너네 지금 뭐하는거야 넌 너야 난 너야 난 너야 난 너야 난 아무것도 안했어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어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어 단식선배는 내꺼야 아니 어어 어 은이 they 어어 이케 어 어 귀여웠던 요르르의 모습이 으아아아아아 탄탄탄탄과 어어어어어어 우리가 고백한걸 알아버려가지고 많이 화나버렸죠 아니 우리 학교 얜데레인 어 요로로짱이 어 단식서미한테 고백했다는걸 알면은 하 우리를 모두 죽여버릴꺼야 일단 학교 후문으로 나가서 어? 나갈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어 이거 피가 있네 이거 학교엔 피가 있지 어머. 내 친구들 벌써 당한거 아닌가 이거 아 그나저나 아 나 왜 이렇게 이쁜거야 오늘따라 여고 생겨서 그런가 하 난 너무 깜찍해 하 향기찜 날거 같단 말이야 이러다가 단식선배가 날 좋아하는거 아냐 이거 미호선배가 날 또 좋아하면 안될텐데 요루루가 질투해버리잖아 뀨욱끼야 너무나 귀여워 헉 뭐야 뭐지 히히히히 흐흐흑 헉 하하핳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의 선배를 노리는 소리가 들리는디? 미안해! 미안해 혀로야! 짱 무서워! 짱 무서워! 엄마! 진짜 무서워! 밀하지마 혀로야 난 다시 선배가 좋지 않아! 미호 선배 진짜 못생김!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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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진짜 못생겼다! 진짜 무서워! 달걀 수순아! 미호 선배께서 말이야 어? 미호 선배께서도 어? 그 요루루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? 어? 어? 안 되겠어 한 번 단식 선배한테 한 번 물어보러 가야겠어 선배 정말 사랑해요 선배 선배는 나만의 것이야 야야야야 아무래도 요루루가 미쳐버렸어 선배한테 말이야 맞아요 많이 큰일 난 거 같애 야 안 해도 아앉 씨 잡1 앞에서 x5aza 일로와 일로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ㅏ 야 도망나 도망 나라고 아어 앞에있어 야 어디 갔어 야 아무래도 말이야 술도 나와 왜 그래 아무래도 미호 선배보다 더 멋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요루루를 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건 어때 멋있는 남자를 구하자고? 어 그렇지 근데 니네 오빠 잘생겼잖아 니네 오빠 데리고 와서 요루루한테 보여주자 아 우리 수건 오빠 말한 거야? 니네 친오빠 말이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자 요루루한테 어때? 니네 오빠 데리고 와 연락해 알겠지? 알겠어 알겠어 어? 선배 태비시키! 좋아좋아 도망가 도망가! 야 살벌하다 살벌해! 어어! 살벌하다! 어어 살벌해! 살벌하다 늑대야 도망가자 살벌하다! 야 택순아 야 보통이 아니야 예 저런 여자의 한 녀석 여자의 한 녀석을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한테 따라와봐 아무래도 우리가 선배를 죽이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져서 어? 해탈해가지고 우리를 안잡지 않을까? 어때? 그럼 이 선배를 때려잡아야된다 아 그치 오면은 우리가 어? 보여주자 야야 나 데리고 올게 야 요루루야! 야 일로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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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와라 야 멈춰! 멈춰 어? 우리를 더이상 갖고오면은 이 선배를 어? 어? 이 엄청난 포크로 죽여버릴거야 어? 어? 응 발발 떨고있다 어? 가만히 있어 야 안되겠다 야 야 진짜 죽여 어? 나쁜 띠용 어? 이럴수가 어허 늑순이가 늑순이가 선배를 죽여버렸어 어허 어허 너무 화나버렸다구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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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얀데레일기? 뭐야 얀데레일기가 있어 선배는 죽어도 돼 죽어도 된다고 선배 정말 사랑이다 어허 어허 이제 Banu 나를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선배 맹순이가 나의 선배에게 고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와 선배의 사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아 이건 내가 막아야 해 그래서 내가 맹순이를 죽여버렸다 아아아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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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이상 나의 선배라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 정말 사랑하는 나의 선배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라고 어이 볼까? 이거 읽어봐 암! 어어! 우리 죽었어 어어 어? 야 야 야 조용해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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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! 어어 엄선배! 무선배! 엄선배!! 아 asked 어 뭐야? 야!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봐 야! 어! 아 나 그 이순이 오빠인데! 이순이 오빠? 어 그 요로로 어딨어 어 혹시 요로로 소개받고 오셨어요? 어어 이쁘다고 하길래 왔어 그 개가 어디여? 근데 이순이 오빠 잘생겼다던데? 아이 내가 좀 헌칠하게 생겼지 내가 좀 안될거 같은데? 잠깐만 요로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내가 그 미호선배보다 더 멋있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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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? 나 진짜 미호선배보다 더 멋있는 어? 그런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 일로오 일로 나오세요! 선배! 자 자 열으하자 짜잔! 이순오빠에요! 안될거 같은데? 열! 팔 뒤에 이건 뭐야 검은색깔? 이건 바코드지 이상한 책? 이상한 책이 있는데요? 뭐죠 이거? 이상한 책 읽어봅시다 이상한 책 어? 아아 왔잖아 왔잖아 딕동 문을 열어다 오 내가 왔단다 야 선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아 아아 왜 그러는거야 진짜로 요로야 아하 왜 선배 가지라고 야야 귀요봉 찾았냐? 뭐야 얘 얘 누구야 뭐니? 어? 야 아니 우리들끼리 지금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어 그래 너희들을 사귀는 사이였어? 그래 야 가자 택순아 다시 다시 리벤지하자 그래 그래 뽀뽀해 너희들이 어 쟤네들이 뭐하는거야 저기서 어? 야 너희들이 뽀뽀하는 거야? 야 너희들이 뽀뽀하는 거야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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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상대를 노린다면 가만두지않는거야 아 아 혹시 이거 니가 쓴거야? 안되네 애기? 내 일기장인데 으오우 eventually 지금 내 입장은 몇 분거야? 아니야 진짜 이거ander 안됐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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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갇혀버렸다 엉 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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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, 사랑한 에어 우리 빨리 비만 찾고 나가자! 내 볼 때는 이게 모든 비밀번호가 지금 책장 흐어어어어어 이거 뿌리면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 일로 와랄랄라 일로 와랄랄 이쪽으로 와란랄랄 artic 움직여 보시지 움직여 보시지 움직여보시지 움직여 보시지 지금이야 이걸 받아 이게 뭐지? 비리번호야? 오 오케이 비리번호 어 찾았어 비리번호 지금 선배의 수영복 선배의 수영복이 7번 그리고 오케이 땡땡 7 2 3 5 7 2 3 5 7 2? 한번 해볼까? 3 5 7 2 아니잖아 에이스 하나 더 찾고 오는게 맞은거 같애 야야야 요로 내려온다 내려온다 야야야야 일로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돌켰다ㅏ아아어phin 어 문이 울려있네요 아세아 비 옹? 응 들켰다아ㅏㅓㅓㅓㅓ 어 문이 열려있네요 아싸병 너 뭐니? 왜 일로 오니?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 살아있어 삭제에에에 여긴가? 책 가기 편은 아닌 것 같고 뾰봇뾰봇뾰봇뾰봇뾰? 이게 뭐죠? 이겨마님 너무 못생김 익명 어떤 자석이 책에다가 이렇게 장난을 쳐놨어? 어! 그리고 집중을 하거나 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흥분하거나 제가 얼굴이 되게 저빨 선배만 해? 기분해? 진짜 가야 이거? 어이! 응?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? 다 지켜버릴거야 다 지켜! 으아아악! 이건 아니잖아! 이건 아니잖아! 이건 아니잖아! 이건 아니잖아! 책장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다 아까 찾아봤어 어 뭐야 어! 반갑어! 어! 왜 외계인이 왔어? 일단 이거 받아 어! 어! 왜 괜히 왔어? 왜 안되냐? 이렇게 흥이 나오고 오케이 넌! 내가 저 녀석을 꼬시고 오게! 아아! 선례 야! 선례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여기서 뭐하는거야? 여기서 안 될 거 같은데? pants 정 steroids 인생 7 2 1 2 1 2 9 ár 걸린 HAWksen 절로 가 궤보라.. 아 이거 다 가야겠다 dont 무서운 녀석 뭐야? 미호 선배 여자친구잖아? 와앙 미호 선배가 여자친구가 있었나봐 뭐야 왜 할아버지가 왔어 누구세요? 저거 뭐야? 왜 타락천사가 있냐 타락천사가 야 누구세요? 어허 안녕 얘들아 잘있다오 자 어쨌든 미호 선배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얀데레가 네 죽어버렸군요 어? 죽어버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연애질이야?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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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